마음의 평안을 위해 아니 하하하하 도움을 드릴게요 아 블리츠 너무 무섭다 바꿔 치워야지 별들의 불음이 들리는군요 으흠 윙년이 생성되었다 아 시간무 아 이리와 이 어둠 다음 은 음 어우 쉣 저쪽 시야는 못 먹어줘 저기 가면 내가 끌려가지고 매 순간이 쾌 ㅇㅇ ㄷㄷ ㄷㄷ 크흐 크아악 미드가 터지고 말았다 집에 갔나? 집에 갔나보네 내가 먹었어 땡? 이게 맞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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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카이사가 집에 갔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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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너무 안 좋지 않아? 우아하게 흠 흠 흠 흩 흠 McMurray 흠 흠 흠 이거 괜찮아? 이거? 어, 아저씨! 이거 아닌데? 아, 이건 좀 아닌데, 라인. 아저씨. 아니, 이게... 아... 아, 나 모르겠다. 아, 아저씨. 이거 아닌데, 웨이브. 아무리 봐도. 어? 에잉? 개고수야? 아, 대수 맞네. 에잉? 뭐지? 그지, 무엇? 맞췄다. 오엑스 퀴즈. 에잉? 하하. 에잉? 뭐다 못먹었다 원딜하네가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어딘가 어설프 어설프 그냥 이거 집에 가는 것 같은데 블리츠 말 없어가지고 다이아 1 이상부터 풀어나오니까 뭐 여기 타고 가야지 아니야 나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이건 죽어야 된다 저거는 살 수가 없다 와드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둘 다 안 죽은 게 어디야? 나 노프리라 죽겠는데 다음에 왜?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얘 그라가스 왔다 아닌가? 바로 빠지네 그라가스 온 것 같은데 아 한방에 터지네 한번 살 줄 알고 아 몸낚시하고 살아서 다 죽일라 그랬는데 한방이네 조금 피곤해 다리오스 캐리 가야겠는데 에어컨을 수 없는 것 같아 자 아 여기 스프리니 끌어내주게 무시하여보니 다시 다같이 중에 아 아 우주 에어컨 1 음... ㄷㄷ 마음의 평안을 위해 아니 하하하하 아 이건 좀 하하 그냥 그래서 사거리에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 장판 깔아주러 갔는데 땡기는 거 예측하고 그러면 땡겨줘도 르블랑 살았을 것 같은데 침묵 끌어갔어 잡으면 어시 들어오나? 궁 끝 에이 생각나는 데 잡았네 아쉽다잉 아 아 음 아 아 이거 제이스 오는데 아 자녀오빠 갔다 5. imma 0. imma 4. imma 5. imma 5. imma 5. imma 6. imma 5. imma 깜짝이야 도움을 드릴게요 에잉 무신 오우 에잉 어시 뭣 아하하하하 그것은 고객님 과실이구요 저랑은 상관없는 의미입니다 헐 솔로몬이다 솔로몬 좌우로 갈라버린 장로 가야겠지 장로빨 잘 받네 얘들 장로비 남아주시니 적들수 extra 사격 장로빨 장로비ấn 속박이 안들어왔으면 못잡았네 극치화기 뭔 뜻이야? 극치화기 골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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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치했다 ца 독총 피 정 죽었네 하하하하 ㄷㄷ ㄷㄷ 뼘 힝, 타라지롱 힝, 타라지 힝, 타라지롱 Wahl AND 來 앞장서라! 나 죽을꺼왓다 이 데미지 뭐냐 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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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대 훈이? 훈이 완전 슈퍼스타였는데 아쉬워 유럽에 다시 없을 탑이었는데 다 때려 죽이네 혼자 다 밀리는데? 으어어어온 와 이겼다 이겼다